3시가 되면 닥쳐요 조금만 gods 알려줄래요 나 나 나 나는 다그eri 나 나 나 나 secre 감이 되면 될 만큼 수리 reversed 축제 늰이ா 여기 온حد이에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메가 와 있잖아 나 Boulder!!! 2WISE에 왔어요 뭐ящ lam 잘 지냈죠 저희 저희 컴백 준비도 하고 저희 콘서트도 했거든요 얼마전에 구사에 마치고 이렇게 또 컴백을 했습니다 요즘 남친 짤 생성 여자 아이돌로 유명하잖아요 제 표사였다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, 있었어요 목이 좀 안 좋아서 출신 중입니다 저 자식 당첨도 하고 또 라이브로 무리하다 보니까 불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질만 이렇게 던지는데 언니는 대기가 있잖아요 모서리를 딱 들고 여기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던졌어요 완전 세게 왜냐면 저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약간 떡볶이 팍 보고 그래서 한 번은 카메라 맞췄어요 아무튼 재밌게 신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워서 노래 시작해 선아야 안녕하세요 여기서 시작하면 돼 안녕히 주무수 너랑 나랑 너 여기서 서머나이스 하면 나 이거 내가 내 맘에 부터 한번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오면 못 앉아요 딱 박자를 딱 안 찍고 고개를 딱 해야 돼서 지금 모모랑 저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가 원래 3시간 예정으로 했었는데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춤추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팬분들이랑 이렇게 놀면서 하니까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제가 쭉 콘서트여서 멘트하는 거 되게 떨렸고 조금 어색하기도 한 것 같고 살짝 웃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많이 더 경험을 해서 더 멋진 무대를 하고 싶습니다 게임을 스테이디 footwear 올려 드렸어요 곧 선우 이cket 탈레비 서비스 탈레비 그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다 탈레비 갑자기 탈레비 탈레비 뭔가 미니 팬미팅 현장같은데요 orden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응원하러 와주시고 또 큰 함성 소개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우리 어땠어요? 완전 좋았어요. 오늘 처음에는 잠을 못 자서 소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원스분들 많이 와주셔서 되게 많이 있던 것 같아요. 원스분들이 다 만들어주셨어요. 저희 팬분들이 최고입니다.